그가 무도한 죄를 짓고 불안해 떠는 자 많고 선행하지 못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자만이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모든 주와 드러내며 하나님 성품 시험하는 자도 만나니 하나님은 그의 지배하긴 용서치 않으리 하나님 징벌의 날이 다가오니 이들을 서둘러 내치진 않으리 그에겐 계획 있으니 그에겐 계획 있으니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 깊지 않고 대신 해야 할 일 흥미로운 일 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1초도 얻은 남없이 계획한 사역을 쉽고 간결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의 지배하긴 용서치 않으리 하나님 징벌의 날이 다가오니 이들을 서둘러 내치진 않으리 그에겐 계획 있으니 가식적인 굴종으로 아첨하는 자 사역에 매 단계마다 내쳐지리니 그가 혐오하는 역겨운 자들도 당연히 그에게 버림받으리 하나님은 그의 지배하긴 용서치 않으리 하나님 징벌의 날이 다가오니 이들을 서둘러 내치진 않으리 그에겐 계획 있으니 그에겐 계획 있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